We have to catch you today, bro, we have to. It's not we can't, we will. It's not a matter of questioning. 일단 여기 오늘 장어 잡았던 데 한번 볼까? 그럴까요? 어, 한번 보자. 여기 뭐야? 장어 잡았던 데. 가볼까요? 한번 가보래, 좀 더 가까워요. 와, 여기 보니까 어제 그 장어 잡았을 때 그 체력이 막... 장어는 더 없겠지? 장어, 장어 볼래요? 와, 엄청 맛있게 먹어주고 있으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는 어디니까 스태미나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형님들! 왜? 여기 과일이 있어요. 와, 먹음직스럽긴 한데? 저기 뭐가 있는데요? 어디, 어디, 어디.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따볼까요? 유리카! 어? 찾았어? 여기, 여기! 찾았어? 찾았어? 어? 정글의 업체 속해보고 싶은 건 동물 사냥. 다 잘 잡을 수 있어요.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몸이 너무 좋아져서 힘도 세져서 기회가 되면 호랑이도 싸우고. 놓치면, 놓치면 또 아까우니까. 저거 잡아야죠. 예! 예! 이쪽으로 몰리고, 몰릴 때 저쪽으로 아마 갈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볼까요? 어제처럼 똑같이? 응. 그래도 우리끼리 또 하나 더 잡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한번, 여기서 한번 몰려올게. 저쪽 보고 있지? 네.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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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장어. 이제 하는. 저쪽은yn. 어제처럼 똑같애.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깊고 안 보여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없어요 장어는 없네요 장어 아니야 이럴 시간이 없어 장어 장어는 어제 거기서 다였던 것 같아 보니까